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왠지 아침바람이 선선하다 싶으시죠? 모처럼 불어오는 바람이 반가운데요. 쾌적함 속에 여행길을 오를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의 국제양로 해양지수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선박 운항지수입니다. 맑은 하늘과는 다르게 바닷길은 다소 거친 모습입니다. 오후까지 4단계를 유지하고요. 밤이 되면서 2단계로 내려가겠습니다. 대마도부터 살펴봅니다. 주말을 맞아 여객선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부산과 가장 가까운 히타카츠로 많이 출항하고요. 모두 9척이 여행객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이지아라로는 1척이 준비 중입니다. 이번 여행길에서 뱃멀미는 꼭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파도가 3미터 이상으로 매우 높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오는데요. 흔들림이 강해 멀미를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짧은 거리지만 멀미약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마도는 바람이 불면서 더위가 조금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옷을 챙겨 입기에는 아직 이르니까요. 가벼운 겉옷을 챙겨 체온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행지는 후쿠오카입니다. 토요일도 4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 카멜리아호는 일요일 오전에 도착하니까요. 당일 도착을 원하신다면 비트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쿠오카로 가는 길도 밴멀미지수가 매우 나쁜데요. 여행길을 막아서는 거친 파도와 바람이 문제입니다. 탑승 후 바로 잠을 청하거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맑은 하늘을 보이는 후쿠오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가 예상되고요. 습도가 낮아 쾌청한 주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요일도 비슷한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